진짜 죄송한데 저.. 수나랑이예요 아 네 수나랑이예요 아니 나랑아 너 왜 이렇게 창을 내 아 중냥아 아니 무릎에 중인데 너 이런 진정부에서 그런 드리블 치고 있어 나랑.. 뭐..뭐..뭐..때문에 이름이..이름이 바뀌었어? 이름이 뭐야? 성을 다르게 부르셨어 수요? 아 그래? 어 원래 수였어요? 내가 알기론 수가 아니었는데? 내가 알기론 수였어요 아 오케이 준혁아 나 탑갱 안갈게 그냥 아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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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고 하잖아 알겠어 알겠어 나 쿨하게 받아줘 우리팀 좋아 아니 근데 닉스박님이면 아무렇게나 부르셔도 돼요 솔직히 그냥.. 알겠습니다